저는 이쪽에 장독대가 보이셨잖아요. 장독대 여기 보시면 장독대 밑에 원래 전흥덕 여사가 이것을 희사를 하셨거든요. 이거 돌려야지. 다들 관심이 많으세요. 저 듣고 있어요. 장독대 아래 뭐 이렇게 특별하게 본인이... 된장도 담궈져 있고 된장도 있고 간장도 있고 마른 나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냥 물품 같은 거 넣으기도 하고 그래요. 다 활용하고 있어요. 실제로 장독대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